이것 좀 써봐. 예? 이게 뭐예요? 다이소 직업만 하는 꿀템이라 샀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? 이 이런 밀폐클립 이름은 주부 3년 차인 내가 천문이자. 됐고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나지 마. 안 알려줄까 보다. 일단 얘랑 얘는 이렇게 똑딱클립이고 얘는 슬라이드요. 세 개 다 천 원씩인데 왜 갯수가 다른 거야? 에이 그게 다 원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지 일단 이렇게 크기만 봐도. 됐고 어떻게 쓰는 거야? 저거 물어보는 중에도 지랄리네. 하자를 딱 먹다가 난 무은핑바리 딱딱 쳐먹어 갖고 요 놈을 클립으로다가 똑딱딱 끼워서 재놓는 거고. 얘는 딱 보면 감이 잘 안 오는 이 동그란 거 밑으로 하고 쭉 당겨서 얇은 뒤 네모난 쪽에다 봉다리 샤샤샥 감아서 다시 쭉 밀어서 재놓는 겨. 꼭 그렇게 샤샤샥 감아야 되냐? 아 됐고 밀폐는 잘 되는 거야?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겨. 이 다 잘 되는데 봉다리 쬐깐만 뜨는 게 밀폐가 제일 잘 되어. 그래서 세 개 중에 뭐가 좋은 거야? 사실 그 나문의 그 밥이긴 했는데 이게 제일 낫지. 그게 왜 좋은데? 천 원에 열 개 주자녀. 그래서 또 사서 써? 안 써? 이 이거 하나 밀리는 쓸 거 같거든? 우린 거자 같은 거 안 남기자녀.